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RRIF에 대해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RIF에 대해서는 그동안 RRSP를 다룰 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었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RRSP 이후의 RRIF에 대해 다루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정립한 RRSP는 만 55세부터는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RRIF로 전환할 수 있으며, 만 71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전까지는 반드시 RRSP의 전부를 RRIF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비록 55세부터 조기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RRSP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일찍 RRIF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만 높아지고 RRSP 정립으로 얻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RRIF로 전환하면 정부가 정한 연령별 요율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인출 신청을 하지 않아도 RRIF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넷째, 의무인출 금액에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해의 소득에는 포함됩니다. 반면에 의무인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에는 RRSP 인출과 마찬가지로 금액에 따라 10%, 20%,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고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섯째, RRIF 인출금은 정하기에 따라서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받을 수 있으며, 의무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무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여섯째, RRIF로 전환하면 그곳에는 돈을 추가로 투자할 수 없고, 오직 인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RIF 전환 후에 추가 투자를 원하실 경우에는 TF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일곱째, RRIF도 투자로 운용이 됩니다. 따라서 RRIF의 투자 포폴리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나이 투자 포폴리오가 의무인출 요율 이상의 수익을 내서 RRIF에 있는 돈이 줄지 않고 유지되거나 더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RRIF의 포폴리오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여덟째, 배우자의 나이가 나보다 적을 경우 배우자의 나이를 선택하여 더 낮은 의무인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금은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과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RRIF 인출금이 주소득이 아닌 경우에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 이렇게 설정을 하면 나중에 나이 기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인출금을 원할 경우에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RRIF도 RRSP와 같이 수혜자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RRSP와는 다르게 배우자를 RRIF 승계 소유자 즉 Successful Unuitant로 지정을 할 수가 있으며 RRIF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의 RRIF는 배우자의 RRIF로 직접 세금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열째, RRSP를 일찍 RRIF로 전환하신 분이 다시 일을 시작하셔서 절세할 필요가 생기면 RRIF를 다시 RRSP로 재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런 재전환은 71세 전에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RRIF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